제깅스? 코스틴 다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효입니다 S.L.A.E.I 다연입니다 Hi I'm 다연 From TWICE S.L.A.E.I 와아 빅뱅 선배님들이 있겠지? 내가 바라보니 내 마음이 보이긴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 저게 거리에서 쓰는 사람이 있었네요? 진짜 많았고 거리에서 쓰는 사람이 많았어? 맞아 많았어 진짜 많았어 따로? 거리에서 본 적 없는데? 애들이 약간 선배인가? 웃기고 나 진짜 본 적 없네 나도 마음대로 질문하는 은타뷰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눈앞에 치킨이 있다 가장 흔들릴 것 같은 멤버는 누구일까요? 하나 둘 셋 그 이유가 뭘까요? 저는 톤딱을 엄청 엄청 좋아하는데 몇 시간이라도 줄 서서 먹을 만큼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군요 최애고 있는 바이 바이 딸라이 바이 周한지 완전히 사랑하는 거 바이 요새 그 엄청 화제되고 계시잖아요 그 광대기 그녀는 키 불러주세요 ㅋㅋㅋ 그건 홀리 밖에 못 여기에 런니님 런니님 런니땡 원아님듡런니런니 원아님 런니런니 원아님 런니런니 메시 베이비 한번 보세요 메시! 메시! 이것도 뭔가 랩.. 랩에 있을까? 축구 선수! 봐봐 소리가 많이 안 들더라고요. 근데 좀 반대 아니야? 비 오는데 오픈 가고? 비 안 오는데.. 이게 포인트! 뭐야? 우와! 우와! 뭐야? 우와! 우리가 처음 봤잖아요. 나 방금 장면을 비하인드 했는데 우리 이렇게 몇 명은 이거 하면서 가잖아. 이거 하는데 나는 내가 안 나오는 줄 알았어. 그래서 되게.. 대치했어요. 그냥.. 이런 느낌이야 다시 봐봐. 나는 그랬나? 네가 한 번€.. 네가 한 번€을 길러보는 거야. 모르는데 나만€ 신경 없었어. 사실 나가는 거 너무 못해. 응 예 어디갔어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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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웃기고 있는데 이거 이티 같아 나도 이티 가족들이랑 같이 보는데 엄마랑 동생이랑 보는데 노래 처음에 들려주고 뮤비랑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뮤비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도 나도 잘 찍었네 하지만 사장님이 지금 대단해 말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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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 주마 우윤중과 유상이야 당신도 난이풀áo 생각하실까? 비닛 아이고 이뻐라 모두 이름만 들어요 얘 울어요! 이거 원했잖아요 저희 트와이스는 8명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모췄다 전화해 7773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